지금으로부터 제23차 한뿌리사랑세계모임 역사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한사모 사무총장 석종진입니다. 오늘 개회를 하기 전에 간단한 일정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에 이어서 국민의힘에 우리 대표자 인삿말 내빈축살 간단하게 한두 분 정도 모시고 강사 교수님 소개는 특별히 또 침묵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김정균 회장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상훈 박사님 강의. 그다음에 저희 한사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고 건의사항 경거보고 그다음에 한 번도 빠짐없이 기념촬영을 하시고 또 뒤풀이 장소는 옆에 있는 아리랑가돈으로 옮겨서 모두 함께 강의 시간이 짧아서 못한 뒷얘기들을 밤새도록 하기로 일정이 잡혀가 있습니다. 이 일정에 따라서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중간에 가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오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례부터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다음은 뺏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목숨 바친 독립투사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친 선열들 우리 민족사학의 정립을 위해 예수시다가 먼저 가신 님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통차려 묵념 묵념 바로 다음은 참한역사신문 편집장님으로 계신 피아니스트 박인숙님의 반주에 맞춰서 우리 애국가 1절만 큰소리로 합창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제 2함뿌리사랑세계모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계옥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이렇게 어느 때보다 많이 와주셨습니다. 나라 시국도 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저마다 가슴에 걱정을 안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반갑고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6일 동북아평화연대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디아스포라 청년들 한 대여섯 분이 발표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과 또 일제의 강정기 아래서 비극의 어떤 디아스포라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내내 가슴 아픈 애환과 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박한 역사의 현장에서 잘 성장해 주신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같은 동포의 빗줄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민족과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동북아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공통부모는 살리고 다름은 보완하자.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도 존중하자 등 한결같은 통일과 평화에 대한 염원과 정체성 회복을 하자는 것에 그들의 한결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 전 근현대사의 어지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사무에 가야 할 길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하루였습니다. 그 동북아 평화연대를 이끌어오시는 보재영 이사장님께 이 자료를 입혀 빌러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념에도 물들지 않는 우리 본성의 빛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한사무위이길 다짐해 봅니다. 오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언어학자이며 역사가이신 강상문 박사님께 이 강의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민족 언어의 어원고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박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우리 외국역사계에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국심의들을 끓는 우리 역사계가 오늘은 어른들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의견, 이념적인 차이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로가 존중하고 부딪히지 않고 유일하게 우리 한상호에서 싸움 없이 몇 년 동안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화합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여기에 격려사나 축사가 준비되신 대변들이 많이 계신데 소개하는 걸로 간단히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슨 차이로 들어오거나 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한뿌리사랑세계문 상인고문으로 계시는 김호일 고문님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국사차키의 후에 우리 역사계의 마당발 우리 김정근 회장님을 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역사이병대 아카데미 강의하시는 강사님 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박정학 한배달 박정학 이사장님도 행사를 중간에 중단하고 저희 한뿌리사랑세계모임 포럼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박정학 이사장님 조은원 교수님 인사하시죠. 그 자리에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청주에서 우리 문화역사인들의 한마당을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우리 애국지사들 역사계의 화합을 위해서 큰 마당을 열어주신 역사당 황청붕 이사장님이 이항건 기획팀장님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인사 말씀 때 소개해 드린 우리 동북아 역사 포럼에 우리 도재영 이사장님 인사하시죠. 동북아 평화연대 도재영 이사장님. 그리고 늘 추운 날씨 더운 날씨 가리지 않고 와주시는 애국 열사 김학렬 여사님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평화방송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계시는 오늘 기한 분이 오셨습니다. 최원석 신부님 인사하시죠. 우리 강원도 이두룡 회장님이 소개하셔서 특별히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황기석님 황기석 선생님? 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시죠. 그 외에 우리 한별 선생님, 재학본 선생님, 허효연님, 이상협님, 우리 박렬월 선생님, 곽경잠원님님도 오시고 이강산 선생님 인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강산 정원 의원님, 우리 한삼입니다. 그리고 김용성 의원님 한 번 인사 한번 하시죠. 연락도 못 드려서요. 지금 방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지중학 전 KBS 사장님. 실컷도 오셨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평론가 정종황 선생님 인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저희 한삼 영어 칼럼니스터를 할 수 있는 황기호 박사님. 시간 관계상 그 외에도 많이 계십니다만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이 행사가 끝나기 전에 다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연을 해 주실 강산 박사님은 특별한 친분을 갖고 계시는 국사차 기회비의 김정근 회장님께서 특별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강산님 소개 좀 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모실 강산 박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보면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나이가 많습니까? 네. 젊어요. 그런데 뭐 서두 살 차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계세요. 사실은 제가 아들이 54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거니 하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역사의 활동을 51년째 하고 보니까 30년, 40년 전에 강의 들었던 사람은 아마 그분은 돌아가셨을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서재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와 같이 역사 이야기 하신 분 계세요? 제 서재에 딱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지금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분이 서영희 소씨에서 야, 쇠말뚝은 소를 곱장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일제가 박아놓은 모든 쇠말뚝은 네가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30몇 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이 시가 돼서 지금까지 팔도강산에 쇠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다 뽑으러 다니는 쇠말뚝 전문가 소윤화씨. 그분이 제 서재에서 저랑 같이 역사에 얘기해 계신 분입니다. 잠깐만 써보세요. 소윤화씨. 쇠말뚝 전문가입니다. 일제 새말뚝 뽑기 운동 민족정기선양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서재에 오신 분은 아마 여러분 중에서 제가 혹시 갔나 그런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강상원 박사님만 제 서재에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역사 이야기하고 언어 이야기하고 아주 재미있게 시간이 났어요. 그래서 수시로 뵙고 싶고 또 만나서 좋아하는 게 우리가 아구탕이거든요. 아구탕. 그런데 일단은 우리 강상원 박사님이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보물인데 건강이 나빠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나시고 그러면 찾아뵙고 복탕이 아니고 아구탕. 아구탕을 사드리면 됩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천안 사람이세요. 천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양반이 하도 전라도 사투리가 인류 언어에 모호가 된다. 또 범오 산슬리터가 그대로 살아있는 데는 전라도다. 하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이라고 소문났어요. 사실은 내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광주 사례지역 중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나보다도 전라도에서 더 알아줘요.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상원 박사님은 일찍이 군대도 공군 제대하셨고요. 훈민정음학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셨던 전문가시고 그리고 석사, 박사 과정을 쫙 하신 분은 서양사였어요. 그런데 서양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양사를 해야만 서양사를 이해하게 돼서 동양사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철학을 동양철학, 서양철학 다 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역사학, 박사까지 드십니다. 그런데 역사학은 박사학이나 맞으셨죠.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는 박사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또는 강박사님과 사이의 이론이 또는 가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이해를 하신다면 언어학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바드 대학이라든지 예일, 내가 혀가 짧아서 영어로 된 건 잘 말 못해요. 그런데 세계적인 10대 대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두 다 강상원 박사님의 저서를 그 분야에서는 교재로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우리끼리 우물한 개구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공군 출신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세계를 다 둘러보고 하신 얘기니까 좀 더 재미있게 깊이 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늘 역사의병대 강의 시간을 앞도막만 하고 뒷도막은 가서 강상원 박사 강의로 대체한다 하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 또 멀리 부산에서부터 그냥 날아오시는 분 등 계십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 오늘 좋은 강의에 감화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박사님 나오십시오. 제가 강박사님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 한다면 키가 조금 큽니다. 그 애는 다 밑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박혜옥 회장님으로부터 이 역사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에 김정근 교수는 실제 내체의자입니다. 김정근 이 사람은 두뇌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높아 아인슈타인이 350이라면 365입니다. 두뇌가 대단히 영특해 그런데 이 양반이 다른 것보다도 한국 역사에 대해서 아마 학교에 있는 어떤 교수나 박사보다 더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 두뇌가 365라면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저주하는 말을 했어. 오래 살라고 자꾸 그래. 오래 산 건 욕이야. 그런 저주가 어디서. 그리고 우리 역사학회 여러분들 우리 김정근 교수는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역사 지식이 있고 해박하고 지혜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근 영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담양, 담양, 염왕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신 한국의 과거 1500년에 2000년 역사 중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고 문화를 선양한 그 어른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신숙주 선생입니다. 고령신수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훈민영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문화선양이라고 하면 우리 언어하고 역사, 철학입니다. 철학은 우주철학을 우리가 한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도 우주철학을 가지고 거론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세에 와서 서구가 물질문명이나 기계문명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지 내가 어원을 연구하다 보니까 창세기에,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다 하는 말이 나와 아담과 이브가 누구냐 하면 어원으로 내가 하니까 우리가 견우직녀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어원적으로 보면 견우가 아담입니다. 그다음에 직녀가 이브야. 그걸 갖다 거기다 쓰셔 놓았다고.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이 완전히 박살난 거야. 언제 그렇게 했느냐. 저 슈멜문명 지부 있잖아.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의 하류의 삼각주 평야가 우루 지방입니다. 거기에 슈멜문명 규론이야. 그거를 개척한 사람들이 우리 통이족입니다. 그런데 그 통이족이 언제쯤 되느냐 하면 단군 왕검이 근국하기 전에 바로 그걸 완성한 민족이 우리 통이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어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역사가 보면 중국의 하광학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동이원류사, 여망원류사 등 어마어마한 하원류사 이런 것을 저술한 최고의 역사학자입니다. 이 역사학자의 이 소문을 보면 우리 통이족의 문명이 과거 만 년 전에 그 어디냐 하면 감숙성 고원에서 출원해가지고 중국 전역을 석권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산동반도로부터 어디로 오느냐면 양자강 그다음에 지금 상해 일대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반을 갖다가 우리 통이족이 문명을 개척한 민족이 오직 우리 통이족이다 하고 이 소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에 그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역사하면 한반도에 국한한 그 외놈들의 식민사관에 빠져가지고 우리 역사가 뭐가 있느냐 우리 문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미국 뉴욕에 가보세요. 또 LA 가보세요. 우리 교포들이 어떻게 걸어다니는지 아세요? 이렇게 걸읍니다. 열등의식에 젖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다방면에 걸쳐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나 교육부 장관 나 이 새끼들이라고 날 욕을 합니다. 이 개새끼들이다 이 말이야. 이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야. 그것들이 대통령으로 하고 그것들이 국회의장을 하고 그것들이 교육부 장관으로 하고 그것들이 무슨 총리를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희망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멸망합니다. 유태인을 보세요. 이스라엘 가면 그들이 눈물의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핑 월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가 과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조상에 세운 지계석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동국하고 옵니다. 지금 제가 미국서 서양철학을 공부하고 거기 유태인한테 내 지도교수가 유태인이었습니다. 내가 동양철학 사스 상경을 읽고 내가 서양철학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졸업하는 때까지 철학 전부가 스트레이트 A를 맞은 사람입니다. 내가 스트레이트 A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생각했냐면 콜롬비아 대학에 고정왕제의 손녀딸이 있습니다. 이혜경 씨. 1972년도에 만나서 비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도서관 코너에 한국학 전서가 불과 열 가지가 안 됐습니다. 그때 나는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만년 역사 반만년 역사라는 말을 하지 말은 반만년이 아니야.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적에 야만 민족이지 어찌 우리가 문화민족이냐 하고 나는 통곡하고 콜롬비아 대학 벤치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한국에 다시 온 겁니다. 와서 보다가 제가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과하다 보니까 법학용을 제가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전부가 전라도 토속 사투리예요. 거시기 뭐시기 굴완께 모든 것 전부가 전라도 토속 사투리예요. 아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내가 2000년 1월 22일 국회 도서관에다가 The Research of Korean Etymology라고 하는 그 논문을 내가지고 거기서 판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원에 대한 것을 자신 있게 내가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어원의 큰 번은 다름 아닌 신숙수 선생이 편찬한 동국정원이었습니다. 동국정원은 6권으로 되어 있고 한자 12000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한자를 갖다 훈민정음으로 음을 달았습니다. 그 음의 의미를 하나하나 내가 고찰했습니다. 그 동국정원은 어마어마한 운서이며 거기에서 동서원의 뿌리인 보모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신숙수 선생의 동국정원이야말로 동서원의 뿌리가 담긴 어마어마한 운서여 동서고금의 둘도 없는 최고의 의문학자가 바로 신숙수 선생이라는 것을 제가 전 세계에 갈파했습니다. 제가 출간한 그 비밀서는 적어도 700페이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바드, 콜롬비아, 예일, 프린스톤, 명문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네 번, 다섯 번 감사장이 저한테 도달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제가 어원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원의 뿌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예요.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이라는 사실을 나는 어디 가든 내 가슴에 총탄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갈파할 것입니다. 또 역사를 고고하건대 중국의 유명한 하광학 선생이 저술한 동의원료사입니다. 이 동의원료사 서문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하면 동의족의 문명은 어마어마한 문명이고 중국 전체를 완전히 석권한 민족이다. 그리고 태평양군도 인도 진압판도 그다음에 남북미중 전체에 걸쳐서 한민족의 역사는 장대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공부하는 여러 역사학도들이요. 우리 민족사는 전 세계를 장악한 엄청난 역사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긍지를 가지고 역사의 역사 깊이를 여러분들이 펼쳐나가고 전 세계에 갈파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어원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은 삼국신라 고구려 백제의 전쟁이 산동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산동반도 산성에서 성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제는 200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6만 호에 달았습니다. 76만 호는 한 가족이 5명 내지 7명이라 하더라도 400만 명 내지 500만 명이 그들은 중국 본토에서 비참한 생활에 본격화했습니다. 고구려 유민 500만 명입니다. 도합 700, 800만 명, 1000만 명이 신라의 김춘추와 김현문이 김보민 이 매국노 작가들이 중국 당나라 고종하고 소정방위와 결탁해가지고 삼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신라는 매국노입니다. 삼국토일이 아니라 삼국 멸망이 대륙에서 벗어지고 한반도에 남아있는 최후국 형태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여기에 분산해서 있습니다. 민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의 역사를 그 깊이와 그 넓이와 세계사에 미치는 장대한 역사의 사실을 전 세계에 우리가 고발하고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의 근본을 모르고 단지 삼국의 전쟁하고 신라에 의해서 통일됐다고 하는 이 가상적인 거짓말 내근모의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헤쳐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는 새로운 민족으로 도전하는 민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앉아서 엉테리없는 애국가를 부르지 마세요. 뭐가 하나님이 보호하사요. 이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강대국에게 우리가 먹히고 항상 바보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윤치호가 지은 그 애국가는 매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식을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우주철학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깊이 있게 갈파에 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업원연구를 많이 하고 사전을 500만 자로 사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컴퓨터에 찍은 글자가 천만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도 바빠서 이런 데 제대로 내가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박수 그래서 이제 이 통리원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도 백제가 200성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200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삼국전쟁으로 인해서 천만 명이 파산하고 거기에서 나온 노래가 뭡니까?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말이 각설이라는 말은 깎고 듭니다. 각시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수상이라는 뜻이예요. 그 사람들이 멸망했습니다. 살 길이 막연해. 그러니까 이리저리 도로 댕기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고 동양설이라 했습니다. 이 비극이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신라 매국로 신라 때문에 이와 같은 천만 명이 넘는 과거 1,300년 전에 그 역사의 비극은 피률물 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너는 단순히 언어 조각, 어원을 조금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원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이 어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각설이 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희망을 걸려면 저는 역사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역사를 아는 민족은 치유롭다. 역사를 알면 그 나라가 흥상하게 된다. History makes man wise.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역사를 통철하게 알고 역사 모든 민족이 역사에 근거하면 우리가 살 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전후 처리 문제를 위해서 대표로 간 분이 하명당이었습니다. 하명대사는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왜 왔느냐 하는 질문에 나는 이등박문이 목을 잘라서 소번에 담아서 고국으로 가고자 이곳에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의식이 그만한 정도는 돼야 합니다. 역사는 생명입니다. history can be defined as organic system of vital our history 역사는 우리의 유기적인 유기체입니다. 지나간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 부터요. 박근혜가 얼마 전에 단군 신환이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3월 21일부터 두 달에 걸쳐서 단군 공화국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단군 공화국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단군 공화국은 다름이 아니야.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체제를 갖춘 나라입니다. 홍익인본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Republic입니다. 라틴말로 레스프리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일체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정치입니다. 그것이 공화정치입니다. 공화정치를 베푼 건 인류 역사상 단군 밖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아리스토텔레스보다 2천 년 전에 공화정치를 외친 사람이 단군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대수로 보자면 맹자님은 저보다 57대 손입니다. 맹자님의 57손이요. 맹자님은 박제의 선조입니다. 지우천왕 몇 대 손인지 아세요? 180대 손입니다. 내가. 지우천왕의 180대 손지요. 이런 어미어난 역사를 갖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이나 학교나 매궁호 역사학자들이 완전히 날조해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역사 무시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언어 무시하는 말은 망합니다. 지금 전라도 토속 사투리는요. 하나하나가 산스크립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거시기, 그랑케, 꼬막, 하나하나가 모두가 산스크립입니다. 산스크립을 말하는 민족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민족입니다. 한글 한글 말하지만 한글의 약점은 어마어마합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하다 하지만 그 한글을 쓰다 보면 누구도 학술 논문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서문을 들어가기, 본문을 멈춰 결론을 나오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갖다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훈민정음이 살려면 반드시 한자를 변기하고 산스크립을 변기하고 영어로 다 해석하는 이 변기 작업이 따르지 않으면 훈민정음은 단순한 발음기호에 불과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한국 한글의 비밀을 다 풀어냈습니다. 어원적으로 산스크립도가 아니면 훈민정음 해제, 해례를 풀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학계에서는 저 유명한 신숙수 선생이 찬순한 동국정우는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을 내가 풀어냈습니다. 내가 보니까 세계 최고의 의문서고 세계 언어의 의문의 중심 철학이요.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국민들 전혀 모르고 학계에서는 그 동국정우를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폐기한 것을 내가 다시 주워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인터프리테이션하고 비밀을 풀어서 콜롬비아 대학 하바드 명문대학 도서관에 피치하고 그로부터 네 번의 감사장을 내가 받은 것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묘한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으로부터 제가 차근차근 시간 되는 대로 역사적 어원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소문에 장황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받아서 앞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와 문화국가 민족으로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는 간성 중심 되는 인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단군이란 말은 우선 되는 대로 해석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군이라고 하니까 한자로 단군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단군하니까 단목지하에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엉터리 없는 소리예요. 단우란 말이고 우리가 단오절 하잖아요. 단오절하면 단오절 단우 라자입니다. 단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사람을 갖다가 단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몽고에서 말 타는 걸 보면 말이 막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말 위에서 서. 서가지고 활로 다 쏘고 또 서가지고 뒤로 다 쏘고 이런 정도가 신출기모라는 영웅을 단우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단우라고 하면 단우 군하 단우 군하가 활 쏘는 사람입니다. 한자로는 예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단우예요. 그래서 활 잘 쏘고 말 타는 사람을 단우라고 했어. 그다음에 이성계 장군이 말 타고 활 쏘다가 어떤 일을 봤냐면 말 타고 달리면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잖아요. 그런데 말이 그 관역을 지나가기 전에 화살이 그냥 먼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칼로 쥐겨. 쥐고 나서는 다른 말을 가지고서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그런데 관역은 확 지나가는데 얼마 후에 화살이 와서 관역에 확 쥐어요. 그때 단군. 그리고 왕군입니다. 그만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치우천왕이다. 강감천 장군이다. 나 강감천 장군의 33대 손입니다. 그 할아버지들은요. 마루에 있는 듯 구름 속에 들어가요. 구름 속에 있는 듯 마루에 있어.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 그것이 단군이야.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왕검. 단군 왕검이 아니에요. 십진범파 하면 자축인며 진사오며 시루스레 경신인계 인자여. 그걸 갖다가 지금 왕자로 봐가지고 단군 왕검은 단군인검이요. 경신인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금이라고 그러면 산스크르트로 님입니다. 님이. 오늘날 님님 뭐 그러잖아요. 이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군 임금이요. 단군 왕검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게 옥스워드 사전 500호 페이지에 나옵니다. 누구라고 그랬냐면 단군 임금은 석가모니 부처 선대도 할아버지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오늘 기록했지만은 북사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북사. 이것은 동의원료서에 있어요. 북사에 보면은 백제나라는 마한의 속국이었는데 그 마한은 바로 석가모니 족속 나라에서 출원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나 역사가 우리가 석가모니 족속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석시가 있잖아요. 옛날에 석시 있잖아요. 석시가 전부 석가모니 족이에요. 그다음에 주석석자 있잖아요. 이것도 석가모니 족이에요. 이게 뭐냐면 싹기야족이라고 해서 석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 근원이 지금 네팔하고 총을 길치합니다. 그다음에 치우천왕이 거기서부터 지금 운남성, 운남성 참하고도에서 나오죠. 운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광동성, 사천성 등등의 근저가 바로 석묘족의 근원지입니다. 거기서 나온 분이 치우천왕이에요. 그 근처에서 나온 분이 실롱씨입니다. 이 역사의 근원이 정확히 반군이라는 말이 The name of one of the ancestors' name of 샤가모니 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걸 자르려고. 너희는 아니다, 아니다. 중국의 나쁜 역사학자들도 너희가 그게 아니야. 그러나 북사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북사에 그랬어요. 오늘도 내 역사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역사가 석가모니 족속하고 일치하고 우리말이 동서원의 뿌리가 된다. 두 번째로 제가 사라진 무제국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썼습니다. 사라진 무제국은 지금으로부터 2만 5천 년 내지 3만 년 전에 태평양 가운데 있었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인구는 6,400만이고 그 대륙이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가라앉았을 때 완전히 미국, 하와이를 중심으로 약간의 섬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발견됐냐 하면 산스크립트, 우리말의 어원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두 번째, 거기에서는 거성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도 천하재 대장군, 치하여 장군 있잖아요. 거성문화의 세모래입니다.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연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꽃이 다름 아닌 2만 5천 년 내지 3만 년 전에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캄보디아, 앙크루와드, 그다음에 마구문명 등등으로 해서 퍼져간 것이 불교의 연꽃입니다. 그다음에 관세모살상이나 부처의 불상은 정확히 사라진 무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단지 2,500년이 아니라 최소한도 10만 년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선 동의 문명 기원 사력이라고 하는 역사서를 몇 달 전에 편찬해 냈습니다. 2,500페이지다라는 것은 3개 책을 3부로 나눠서 출판했지만 거기에 뭐를 얘기했냐면 중국 역사라고 하는 그걸 다 떼내빈을 하고 우리의 역사의 근원은 사라진 무제국 태평양으로 더 왔고 그다음에 지금 캄보디아, 앙크루와드에 있는 모든 유적들이 바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구문명으로 올라갔어요. 지금 토낭 감숙성 일대에 있었던 1만 5천 년 전에 우리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에 그대로 사라진 무제국의 모든 문물, 유물이 그대로 거기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시 거기서 중국의 하남성으로마, 실롱시, 버키시 등등의 나라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정북쪽으로 올라가서 몽고, 매몽고, 연영성 지방에서 흑피옥과 홍산문화 유물을 만들어낸 민족이 바로 우리 동의족입니다. 그거는 저 유명한 박재상 선생이 처술한 구도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히말라야 마고성에서 살다가 기후변화, 지진 여러 가지 조건으로 민족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남쪽으로 간 민족이 청국지라고 그러고 서쪽으로 간 민족이 백소시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간 사람들이 흑소시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북쪽으로 간 민족이 황국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구도지에 있는 그 역사 기록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만 5천 년 전에 우리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던 그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산, 권윤 저서쪽으로 간 것이 다름 아닌 우리 동의족, 중앙아시아까지 전부가 우리 동의족의 강역이고 그 오원을 살펴보면 산스크리트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 휴멜문문 지구에서는 야채를 가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채를 가꾼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슬기 있는 왕을 슬기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오원 파편을 중심으로 역사의 흐름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은 쌀을 살리라고 합니다. 살. 살이 산스크리트예요. 그 언어 하나만 봐도 쌀의 역사는 최소한 더 8천 년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나이가 몇 천냐 할 적에 나이, 나이 하잖아요. 영어로 라이로 말하라. 라이. 라이를 말하는. 라이는 기장 같은 그런 곡식입니다. 라이는 적어도 1만 5천 년 전에 곡식입니다. 지금도 히말라야 서북정에 라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리라고 안 합니다. 벌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말로 벌이, 벌이밭이지. 벌이밭이 아니야. 벌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입니다. 그것이 재배된 것이 만 년 전후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쓰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쟁기질하잖아요. 쓰레라고. 쓰레가 바로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갈 때 쟁기로다가 저 코너나 이런 데 갈 때 르르르르르르 소보고 돌라고. 이리 도로. 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 옥스버드 사전에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리야 짜짜 그러잖아. 기운 내라고 말이야. 이리야 짜짜가 왜 옥스버드 사전에 있어. 그 다음에 거시기 말이여 그러잖아. 거시기는 영어의 개사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머릿속에서 찾아서 생각해가지고 말하겠다 그 말이야. 거시기 말이여. 이거 어메한 말입니다. 그랑께 그런다고. 호남처럼 그랑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밝히는 바이다 그 말이야. 놀랍습니다. 그랑께 그런다고. 또 그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내가 이해하고 너에게 고하게 놀아 그런 말이야. 이 호남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황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또 경상도면 너 밤물나 그런다고. 이게 산스크르트에요. 너 밤물나 그런다고. 왜 밤이라고 그래야. 밤이란 말은 VAM이요. 밤이란 말은 VAM이요. 밤이란 말은 어머니 처서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너 밤물나. 밤물따. 밤물따 카이. 완전히 산스크르트에요. 매 올려라 그러잖아요. 산스크르트에요. 매 이런 밥이란 말이에요. M, E, V, E. 무엇을 먹는 음식을 매라고 그럽니다. 매 올려라. 적을 올리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전라대문의 덕구시다. 덕다. 보성록자를 덕다. 덕다를 산스크르트는 한자로는 적이라고 써 놨다. 이 한자는요. 모두가 범어의 발음과 뜻을 갖다 박아놓은 것이 한자에요. 고로 한자는 동의적의 문자라는 사실을 내가 700페이지에 달하는 주석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한자야말로요. 세계 최고야원은 문자입니다. 두 번째로 산스크르트가 최고 문자. 한자가 두 번째 최고 문자. 라틴어.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건요. 받침 원리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발음기호를 보모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발음기호. 밟고 간다면 리얼비이브 이런 걸 못했어. 그러니까 말이 반봉하려. 말이 반봉하려. 일본 놈들도 지금 800년 전에 산스크르트를 갖다가 아이웨어라고 만들었잖아요. 아이웨어가 보모입니다. 그걸 가지고 받침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놈들이 말을 밟고 간다면 못한다고. 심치라고 못해요. 그게 뭐지. 바보더려.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바보. 아마 욕 중에 제일 더러운 욕이 바보입니다. 욕 중에 바보라고요. 바보는 뭐요? 티미드. 스튜피드. 스튜피드 바보면요. 미국에서 애들한테 조그만 애들이 잘못한다고 해도 티미드. 스튜피드 하면요. 통곡하라고 그러. 그거 제일 더러우네요. 산업베치보다 더 더러운 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야 중국 짱꼴라라고 그러죠. 왜 짱꼴라라고 그러냐면 짱이라는 선언은 시끄럽다 이거예요. making noise. 꼴라는요. 말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어. speak indistinctly. 그래서 짱꼴라라고 그래요. 그것이 산스크립트 바보문문용에서 멀어진 원주민을 갖다가 짱꼴라라고 그래요. 중국 애들도 알지. 짱꼴라면 저희들 욕하는 줄 아는데 그게 바보문문용이에요. 산스크립트. 그런 식으로 이 어원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 챙겨 백제족이라는 해모스라고 해모스라고 해모스 그러면 이게 뭔지 하면 해모스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에요. 반국대학에 고조선 연구하는 윤네윤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적어 내가 놀러 갔지 윤 교수 어떻게 지내요? 네. 잘 지냅니다. 박사님한테 제가 연구한 고조선 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구만. 갔다. 전 처음부터 내가 어원을 조사했어. 해모스를 해모스마이라고 떠났더라고. 이거 봐. 다음에 내가 가서 윤 교수 해모스가 어째 해모스마이요. 왜 해모스마이요. 어디서 그 어원을 찾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 천만에. 이게 태양이란 뜻입니다. 이 K자가 무성일 경우에는 해라고 바람합니다. 이게. 이게 모스는 마하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The glory of heaven 하늘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그럼 왜 해모스라고 썼느냐 하면 북부의 시조야. 단군 47대 고열가가 이거 무능한 정치를 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북부의 시조 해모스가 정권 달라요. 너희 유지 못해. 그래서 인계받은 그 위대한 해모스 왕은 대단한 일입니다. 해모스가 아니었으면요. 단군 나라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모스가 어디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마고성이고 요톤왕이고 천산콘윤이 여기 있고 여기가 네팔이면요. 여기서부터 북부의 단군이 있었어요. 지금 환단고기에서요. 지도를 대부분 잘못 표기했더라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사관에 근거해가지고 부여가 만주볼판에 있다고 기록한 거짓말입니다. 천연 끄짓말이에요. 북부의 시조 해모스가 여기서부터 단군한테 정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부터 여기서 이리 옮겨오는 거야. 그러면 해모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주몽입니다. 주몽은 추드목구사라고 되어있어. 우리가 주몽이라고 쓰잖아요. 이 주몽이 원래는 추드목구사예요. 추드목구사예요. 이거는 현명하다는 뜻이고 이거는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해방자. 그래서 주몽이란 말은 A wise liberator 그래서 북부여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북부여 지금 천산 곤윤 이쪽 서방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한 오천리 내지 말일 갔습니다. 도망갔어요. 왜? 그 북부의 시조 해모스의 적자 왕자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몽이 동남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여기에 어떤 보술수라고 하는 강이 있어. 강 앞에 도달하니까 다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몽이 뭐라고 외쳤냐 하면 나는 일자다. 나는 태양의 아들이야. 어찌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고 이러냐.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그때 그 강에 살던 많은 자라떼들이 일어나서 다리를 놔줘서 그 위를 지나갔다고 하는 삼국사계의 기록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부여가 만주에 있으면 이 동해안으로 빠져들어갔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관 학자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그 더러운 외놈들의 뇌물을 처먹느라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힐 적에 전 국민은요. 너도와 같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원한다. 우리는 도전적인 역사와 문화를 우리는 전 세계에 뿌리건노라.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것도 그래요. 그다음에 아사달이라고 하는 말을 항상 만주볼판 어디에 다 아사달라 하고 있습니다. 아사달이라는 말은 산스크립입니다. 아사달은 아 사드 나르 아사달이라는 말은 임금이 수도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안시성 같은 성은 아사달입니다. 왜? 성을 만들어 놓고 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밖에다가 도랑을 파고 적진이 그 도랑을 그느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맨들은 성을 아사달이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는 옥스포드 사전에 근거하면 Invincible Castle 난공불락 성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 아사달은 어떤 왕조가 있던지 간에 그 수도를 아사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를 오늘날 엉터리 역사학자들이 일본에 아사히 신문 하니까 아침부가 관계된다고 이런 엉터리 없는 바보 역사학자는 다시 모든 것을 표정하기 바랍니다. 아사달 하나를 지금 오늘까지 못하고 아는 부정입니다. 사드 외워 살 수 없는 성이다. 그 말이야. 그걸 아사달이라고 그래서 이 오원정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오원을 알면요 한문으로 아무리 되어서도 그것을 파헤치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고 역사를 보면 사악이라고 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악 문명이라고 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고 역사에서 이게 중국 문명이 아니요. 전부 한국 문명이요. 동이족의 문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사달과 뭐냐 하면 사악이라는 말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에 도시국가가 지금 키말라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 키말라야산 이게 키말라야 휴멜 수미산을 중심으로 인공의성에 촬영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15000년 내지 2만 년 전에 어마어마한 그 산종에다가 이와 같은 도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 도시국가가 다름 아닌 아사달의 도시국가였습니다. 인공의성에 촬영한 이 히말라야산에 점점이 이것이 통이족이 건설했던 히말라야산의 흔적입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한반도에서 15000년을 살았니 만 년을 살았니 영원히 살았니 거짓말하네요. 그게 누가 그랬냐면요 주시경이 그렇겠습니다. 주시경이 지금부터 70년 전에 자기가 저술한 그 책에 우리는 수천 년 수만 년 한반도에서 살았고 여기에서 여기가 우리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학자들이 이 한글 학자들이 한글의 비밀을 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거짓말했습니다. 저 유명한 무슨 국문학자 누구 누구 이모 이모 하잖아요. 전부 거짓말했습니다. 훈민정음을 비밀을 어떤 학자도 오늘날까지 그것을 파헤친 학자는 없습니다. 내가 내가 어원적으로 산스크트를 연구했기 때문에 거시기 뭐시기 모든 걸 다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걸 전부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명문대학 도서관에 다 비치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거야 어원도 중요하지만 어원을 통해서 역사를 알고 역사를 통해서 어원과 우리 민족의 풍속과 연원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악이라는 것은 도시국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산스크립트 이누 이나 우후 대사 대사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나는 왕을 말합니다. 어진 와이스 킹 어진 임금이 무엇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다스리는 도시를 천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축하면 외놈들이 한국 사람의 역사를 끊으려고 그거는 천축은 인도지 너희 나라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산스크립트로 이나 우태사입니다. 이나는 산스크립트로 이렇게 씁니다. 이나는 어진 인왕을 말합니다. 어진 왕을 이나라고 그래요. 어진 인자를 이나라고 그래요. 어진 인자 사람 인자 어진 인자 사람을 이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진 임금이 백성을 위해 다스리는 도시 그래서 이나 우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옥스포드 사전에 그렇게 있어요. 이것이 천축이 인도다 뭐다 해가지고 한국의 상고 역사를 끊어버리려고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외놈들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외놈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중국의 원래 원토족 토속 족속을 갖다가 차이나맨 이요. 차이나맨 이요. 그리고 거기 와서 교화돼서 변방에서 들어온 사람을 차이니스라고 그래요. 들어온 민족을 차이니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중국에 살잖아. 나 차이니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주민은 차이나맨 이요. 짝꿀라 이 역사의 분단을 어원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우리가 역사의 그 동북공정이다 중국 역사와 변화도 우리가 이깁니다. 하광역 선생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저술한 사람이요. 천만자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역사서를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동의원료서다 이걸 보면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어마어마한 역사 자료를 기술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 그 자료에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조선 동의 문명 기원 사략이라고 역사서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것도 명문도서 내학 도서관에 다 비치했습니다. 얼마 전에 콜롬비아 대학으로부터 그 역사서를 받고 감사장이 또 나한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감사장 안 줘요. 내 역사서를 보고 나는 영어로 한문으로 산스크립도로 에티몬로지 다 달아놨어요. 놀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에 어떤 대학이나 국립대학이나 서울대학 서울대학 총장이다 누구다 해도 한 사람도 한국학 연구를 해서 명문대학에 보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20년간 전부 그걸 보냈어요. 누가 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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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사사로이 내가 밥을 못 먹어도 내가 그걸 해서 보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최근에 저술한 단군 기원 사략을 보면요. 단군 공학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관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긍지를 갖지 못하면 역사 공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오원을 공부하잖아요. 나는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원이나 역사의 큰 운을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를 따라오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담과 이브가 견우징렬한 사실을 내가 발표하면서 천주교의 어떤 신부가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많은 경전 가운데 자기들이 풀지 못하는 언원들이 많은데 이것을 풀 풀어줄 수 있느냐. 그러길래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 예를 들어 200단어다 300단어다 하면 적어도 당신이 천억 원 가져와야 돼요. 천억 원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연구원을 시켜가지고 하고 내가 정리해서 보내주겠다. 천억 천억 돈 값 싼 거예요. 값 싼 거예요. 천억 돈 간단한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령을 떨친 사람이야. 망령을 버린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도인이라 이거예요. 놀랍죠? 도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얘들 그 사람들이 요한 게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 있고 모르잖아요. 요한 보금은 1장 1절에 세상에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헤아리 못하다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 보금 1장 1절 그래서 요한은 광명의 화신이다 그래요. The light coming to this world people could not comprehend it. 어때요? 내 거짓말에 세상에 이 빛이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헤아리지 못하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그 영어로 light coming to this world people could not comprehend it. 그 헤아리지 못하더라. 우리 민족은요. 과거 마고성에서 살면서도 북극성 북두칠성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근원이 바로 북두칠성 북극성이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고 문명이란 말은 바로 북극성을 말하는 겁니다. 마가 마고 이게 뭐냐면 북극성을 말하는 게 북극성 북극성 북두칠성을 말하는 게 마고요. 북두칠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북극성 마가 북극성 북극성 봉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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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둥근거는 그래서 북두칠성 칠성판을 덮고 칠성판을 봉분을 만들면 그가 북두칠성에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주 사상을 가졌으니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허 달랑 어허 달랑 그러잖아요. 어허라는 하늘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어찌 그대가 하늘로 향하여 발걸음이 그리 빠른지요. 하고 그 요령을 움직이면서 얘기하네요. 어허 달랑 어허 달랑 딸이란 말은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리치 어라이브 랑은 어찌 그리 서둘러 가십니까. 그래서 어허 달랑 어찌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리 발걸음을 빨리 돌리십니까. 어찌 발걸음을 그리 급히 가십니까. 하는 뜻이 어허 달랑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보면 에헤야 데이야 에헤야 데이야 그건 뭔지 몰라. 에헤야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돼야 만사가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헤야 데이야 에헤야 데이야 그럽니다. 이런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민족의 폭넓고 우주적인 사상야말로 전세계에서 다른 사람을 해꼬지하지 아니하고 가장 정확하게 정당하게 그 다음에 평화롭게 지내는 그 동의족의 철학 사상입니다. 우리 동의족은 누구를 침략하고 누구를 살상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단군 왕검이 임금이 훌륭하다 하는 것도 인류 역사상 칼이나 무기나 살상무기로 상대방을 죽이고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으로 의리에 따라서 움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의 역사가 대단한 줄 알고 미국의 풍속이 대단한 줄 알고 독일의 풍속이 대단한 줄 알고 영국의 풍속이 그들은 야만입니다. 야만입니다. 왜? 칼이 아니면 상대를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불이 나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게를 여기다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이 여기다 돈에서 가게 만들어놔요. 어느 날 불 질러. 어느 날 불 질러. 이런 원수가 없는 나라야. 미국이 산업화된 최첨단의 나라로 지구지상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저 거리의 노숙자가 한국의 100배가 넘습니다. 한국의 100배가 넘습니다. 나는 그래요.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과 우리 민족의 걸어갈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우리 한국의 발동네에 살든 운막에 살든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나는 갈파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생활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악 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산악지역에 만들어낸 도시국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는 아 가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성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산악지역에 도로 도로와 하이웨이를 갖춘 그곳이 바로 아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옥스스스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악을 단지 무슨 산맥이다 산이다 하는 말로 잘못 역사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란 말은 아가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로 어 스티트 어 메트로폴리스 에스토리폴리스 언더 로프티 하이트 고산지대 만들어가지고 도로 도로 스티트 마운틴 마운틴 랜지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오늘 다 정리하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또 헤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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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브루라는 말이 뭔지 한자를 해석해가지고 지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헤브루라는 말은 하라는 태양과 부루 이 부루가 프린스 로열입니다.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반군의 이세 왕이 헤브루입니다. 부루라는 말은 해라는 말은 태양이라는 뜻이고 부루라는 말은 황태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자조선 그러잖아요. 기자조선의 기자가 뭐냐면 상나라 주왕의 형님이 기자입니다. 상나라 주왕의 형님이 기자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뭐냐 그냥 기지라는 기자니까 천만에 기 자 이게 태양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기자라는 말은 태양의 아들이야 the son of the sun the son of the sun daily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야. 이걸 갖다가 엉터리로 해석해서 기자조선은 거짓말이니 상나라 주왕의 형님이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전부 왜곡해가지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뭐가 아니야. 그렇게 나와있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말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말지 그래서 아래에서 나왔다 대개 아래에서 나온 게 아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엉터리 없는 해석을 하고 그것이 아주 대단한 아주 정통 오언과 역사 사실과 부합되는 양으로 엉터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면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야. 모르면 난 정말 모릅니다. 내가 다시 배워야 돼. 이러면 따뜻하게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모르는 걸 아는 것 같이 하면 이것이 죄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람 아닌 야만이라고 그랬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래요. 예를 들어 나하고 일본 학자하고 태화해서 어원을 풀이한다든가 역사를 얘기할 적에 자기보다 실력이 우울한 듯하면 즉석에서 하이 선생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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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한국 사람은요 지가 알면 불해. 나는 나대로 하는데 이러니 만나기가 싫어. 이렇게 양심 없는 학자라든가 사람은요 발전 못합니다. 절대로 발전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잖아요. 어떤 기독교 목사가 왔어요. 와서 여러 가지 기독교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한번 묻더라고. 당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 대답을 못하더라고. 대답을 못해. 간단하게 가르쳐줄게.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뭐냐면 퍼프요. 교황요. 교황하고 이 간판을 걸어놓고 여기다 기도하면 기독발이 받습니까? 기독발이 받습니까? 그 간판 걸어놓고 거기다 기도하면 기독발 받어? 안 받잖아. 그러면 뭐가 돼요? 실망해가지고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광신자가요. 다름이 아니라 스톱비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 정신이 돌아버려요. 정신 돈 사람을 디스오리엔티드 인 안질병이가 돼요. 세 번째 간이 녹아버려. 우리가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너무 엑사이티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간이 녹아버려. 간 녹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안질병이 되지.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자기가 기도한 게 기독발이 안 받는다고 화가 나니까 눈에서 화가 치면서 눈 못 받냐. 그래서 눈물을 보고 안질병이 되고 간이 녹아버려. 그거 가지고 되겄냐? 네. 질문을 했습니다. 대접. 나는 종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잘못된 종교관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러면 저런 어떤가 불교는 극락세계 간다고 요비령을 올리고 배지당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요. 나는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철학을 읽어보니까 오류투생이요. 오류투생이라. 그래서 내가 1400년 만에 원효, 신화, 논술, 오류 1400년 만에 밝힌다는 평문을 썼습니다. 700페이지에 달합니다. 교보문고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없는 불교. 내가 그러잖아. 극락세계가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는가. 이건 하나의 개념이요. 노그마틱 아이디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서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극락세계에 있는 겁니다. 온갖 환란과 이런 것에 떠나서 여러분과 마주 앉아서 이와 같은 대화를 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극락세계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그런데 내가 스님이라는 사람들한테 내 스님 소리를 안 합니다. 너 이거 뭐 알아? 얼마 전에 조계종의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하러 찾아왔노? 그랬지 호남 사람이 박사님 보려고 그래요 내가 동물원에 뭐 호랑이가 사자가 그랬더니 박사님 강의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럼 들으라고 내가 한 시간 오원과 불교 철학에 대한 강의를 딱 하고 나니까 저 박사님한테 삼배 올리고 가갔습니다. 그래서 삼배를 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절은 못하라 절이야 내가 무슨 선왕당이야? 그러고서 절을 하고 가더래요 가더래요 가면서 그러더래요 아휴 대단한 우리가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더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가 왔길래 그래 화란당 잘 갔소? 그랬지 난 스님 소리 아니야 그냥 화란당 그래 그런지 이놈이야 얼굴 있는데도 화란당 그래요 요즘 왜 그렇게 연락도 안 해요? 그럼 좀 바빴습니다 그래 그래 내가요 뭐 그것만 달라고 한 게 아니야 이 새끼들 공부 안 하니까 대가리가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놈한테는 내가 못하라 그래 스님 스님하고 엎드려 저라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인가 스님이다 비군이다 와도 너희 뭐 하러 왔노 말할 거 있으면 말하라 그런다고 역사 공부하고 어원 공부하고 우리 문화 공부하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어떻게 나타내냐 자신감이 넘쳐 영어로 말하면 컨트런트 그 다음에 뭐예요 창의적이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 세 번째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긍지를 가지고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내가 박사학위 받기 전에 친구가 뉴욕에 있는데 주나가 따로 오더라 야 빨리 와라 어딘데 그러니까 아 마라탄이야 여기 저 뉴욕 주지사 코모하고 술 한잔하고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얼른 택시를 사고 갔어 얼른 홀에서 저기 앉아서 두 눈 몇 놈들이 앉아서 술을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내가 좀 도도한 사람이지 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하이 하이 거버너러 가만 딱 그러니까 그 술목 다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면서 You are one of the excellent governor ever since the history of 뉴욕's state Is that right? 그랬더니 Yes!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꽉 껴안더라고 껴안길래 내가 You are my one of the best friend 등어리를 딱딱 쳤어 예스 예스 그러고 나서 술 한잔 먹었습니다 어디서 배짱이 나왔냐면 우리 문화 역사 철학을 배우니까 이 까짓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뉴욕 주지사는요 대통령보다 더 높어 감히 그 사람 앞에 그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 내가 보라 구애뱁 친구 불러도 탔지 그러니까 그놈이 폴떡 일어나길래 I want a best friend OK 이게요 내가 93년도 시민권을 갖다가 시민권을 반납했어 그리고 저 영사관에 가서 내가 다시 미국 간다고 비자를 받으러 가니까 영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 영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미국 가면 안 올 거지 그러더라고 그러자마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영사봐 Mr. Honorable What are you talking about on a censure? What a damn shit! 이걸 팍 퍼버버려 그러니까 그놈이 얼굴이 새빠러지더라고 야 봐라 너 그 애플리케이션이 뭐라고 했어 애플리케이션 엔더게드 That I am a professor and doctor of the university What a damn shit! 그래버려 백년 백년 역사상 최초로 나한테 공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내 자신감이 있더라고 이 까짓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여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석사과정 나같이 그렇게 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대단해요 한국에서 석사정 그 정도가 아니여 그러니까 내가 반찌로 갈기면 말이야 지가 맞지 안 받을 수 있어 내가 영어 발음하거든 뉴욕 영어 아냐 내가 물 한 명 please give me a cup of water please 이거 스코틀랜드 영어예요 이 영어로 하니까 이놈들이 그냥 어 이거 뭐 영국 태생인지 어떻게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I was born in Scotland and reaged and educated over there and came to 뉴욕 and 30 years ago I lived in the 할렘 그래버리지 어 그러냐고 요런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내가 나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철봉 어 저 뭐야 평양봉 기계체조 1등이요 내 60대의 나이에 우면산에 올라가서 어 그 철봉 대차한 사람이요 내가 그건 지금도 내가요 젊은 농구가 그건 잘 된 겸 해면요 젊은 몇 놈 그냥 내 때려 눕힐 자신이 있어 아이고 됐어 됐어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었네 나는 최소 두 시간에 강사력 얼마 받는지 아세요 천만 원 받아 그건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회에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내가 이제 뭐 말은 안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부터 질문하시려면 질문하세요 두 번째 설명하시려면 두 번째 설명하시려면 어머니 어머니 아 이거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를 범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보세요 내가 우리가 우리가 일본 놈들이 이걸 김 긴 생 긴 생 그리고 김가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게 김이 아니라 금입니다 금 우리 금이요 금이요 금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산스크르토 깜이요 깜 대통령 깜 장군은 깜 깜이잖아 깜을 금이라고 부른 거라고 그 산스크르토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리라는 말이 뭐냐면 산스크르토 아르 아리 아리랑 이게 뭐냐면 왕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산스크르토 뒤라고 그래요 이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왕인데 깜 헤드깡인데 지혜가 출중하다는 뜻입니다 A king 또는 프레미어 킹 A king of kings The supreme king of all kinds of kings of knowledge wisdom 이런 뜻이요 지혜가 출중한 왕이다 하는 뜻이 김알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산스크르트로 이 아르 아르가 이렇게 씁니다 이게 아르 아르라 이렇게 이건 왕이야 그 다음에 산스크르트에서 이 알자는 알자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알자는 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엔 나시가 있잖아요 이 나시 나시성 이 나시가 전부 왕통이라는 뜻입니다 나시 나 뭐 나나 이 사람 나시 있잖아요 그것은 왕족이라는 뜻이요 아리라는 건 신실한 임금 또는 respectable honorable king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랑이란 뜻은 서둘러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아리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뜻이고 또는 신실한 플러스 랑이란 말은 이별한다는 뜻이요 이게 한자로는 인앙자를 씁니다 그래서 신실한 임금이 이별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옛날에 마구성에서 살았고 히말라이 언저리 살다가 기후변화 지질변화 또는 지진 등등으로 해서 가뭄이 들고 상나라 때는 7년 대안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떠나고 떠나고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러면 가시지만 가슴속은 아리다 이게 아리고 쓰리다 쓰리랑 쓰리랑 쓰리라 쓰라리요 우리가 가시는 님 길에 밝은 빛을 뿌리오리다 하는 말이 쓰리랑이야 떠나가시는 님께 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밝은 광명을 뿌리리라 유명한 서울시에 가시는 길에 꽃을 뿌린다는 말이 있듯이 쓰리랑 쓰리랑 그때 밝은 광명을 뿌리오나 가슴은 무너진 아이다 하는 말이 쓰리랑 쓰리랑 쓰라리요 여기까지 끝내볼까요 연속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사님 강의 끝나기 전에 특별하게 미리 준비해 오신 질문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도 그 다음에 하시고 먼저 우리 한상원 우리 회원님 원영현 질문 한자는 우리 동일적으로 맞는 거라고 했는데 산스크립트도 그러면 우리 우리 한자는 동일적으로 문자라는 거 그걸 산스크립트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 그걸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를 검사하다 보니까 어떤 비밀을 찾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국정문이라는 운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숙주 신숙주 선생이 찬술하신 겁니다 근데 한자 만이천자에 달하는 한자를 그 밑에다가 운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날일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이렇게 달아놨어요 날일자를 어째서 이렇게 달으냐 이거지 삼각형에다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이거 산스크립트 모르는 사람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I are 이르 산스크립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르란 말이 뭔가 산스크립트 사전에 찾아보니까 해가 일어난다 arise as a sun in the morning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잖아 해가 일어난다 그래 해가 일다 일어난다 또 평상단 말로 아이들이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 않잖아 그러면 애들 보고 일나라 일나라 마하노 그런다고 일어난다는 말과 이것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날일자는 산스크립트의 표현으로 일어난다는 뜻이 돼요 그것이 동국경원의 비밀이입니다 이 비밀을 내가 산스크립트 풀어냈습니다 풀어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제거한다는 제자를 씁니다 동국경원은 띠어라고 써놨어요 왜 제자를 띠어라고 써놨 달라도 말로 띠아브로 그 친구 띠아브로 혹 띠아브로 그 말이더라 그러면 산스크립트로는 띠아브로 띠아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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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놀랍잖아요 이거를 내가 쫙 개선해가지고 700페이지에 달하는 동국경원 실다머 추석서를 만들어냈어요 이거를 콜롬비아 대학 등등 명문대학 토서관에 하고 감사장이 네 번 다섯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동서원에 뿌리고 동시에 한자가 동서 우리 동의족의 문자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를 세계에 선양하고 역사를 선양한다 하지만은 신숙주 선생이 찬술한 이 어마어마한 운서야말로 동서 고금에 둘도 없는 최고의 운운소이며 신숙주 선생의 말로 동서 고금의 최고의 성연이다 하는 말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륙신과 관련해가지고 단종 신숙주 선생을 배신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륙신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사륙신 조선왕조 세조 2년 6월조 조선왕조 세조 2년 세조 2년 6월조 6월조 조선왕조 신록에 보면 신숙주 선생이 배신자가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요 단종을 복의하기 위해서 증인지 성산문 박팬윤 하우이지 등등 경상도 경상도파들이 무슨 정치랬냐면 단종을 외워싸고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막았습니다 그것이 권신정치여 권신정치를 하고자 단종을 외워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세조가 1453년에 영의정이 돼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단종을 배우시켜버려요 그리고 1455년에 세조가 됐습니다 그때 명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환송연회를 하게 돼요 그때 성산문의 아버지가 성송입니다 성송하고 유흥부가 그 연회석상에 칼 은검 칼을 들고 해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산문의 아버지하고 유흥부가 그 자리에서 세조를 목칠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 성산문 박평령이 그 사람들이 세조의 언명으로 처당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사꾼입니다 모사꾼이라는 것이 왕조실록 세조 2년 6월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숙주 선생은 패신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애국자다 하는 글을 내가 썼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예요 산스쿠르트 산스쿠르트 어느 민족을 드리냐 질문을 드렸는데 산스쿠르트 문자 산스쿠르트 문자가 산스쿠르트 문자가 50자예요 알파비트가 50자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나다라마바사 차차카트파하 아이우에오가 청학기톡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든 주역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신미대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신미대사는 법주사 법천함에서 있던 대사입니다 세종대왕이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신미대사를 불러서 법사를 베풀게 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현전을 만들면서 학자가 필요해서 그때 얘기하니까 산스쿠르트 범오지 티베트 말 또 한문경전 등등이 아주 해박했어요 그러니까 집현은 학자로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글자를 만들던 후에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아마 시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미대사는 뭐냐 하면 도감이라고는 직책을 받았어요 도감은 지금으로만 정부의 출판국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정부 서류를 다 하고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돌아가신 후에 해각존자라고는 시호를 호를 내리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서 내가 그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은 세종대왕이지만 절대적인 보필한 신화가 바로 신미대사다 신미대사는 왕조실록에 보면 말타고 궁중을 들어갑니다 말타고 궁중 들어가요 그래서 박평린이나 모든 신화들이 어찌 우리는 바깥에서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가는데 어찌하여 신미대사는 말타고 궁중을 갈 수가 있느냐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선왕께서 하신 일이니 너희가 할 말이 아니다 이러면서 신미대사가 말타고 궁중을 드나든 사람입니다 이 하나만 봐도 신미대사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라기보다는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당시 끝을 했습니다 예 존경하는 박사님 직접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고맙고 잘 들었고요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만 한 가지 좀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내가 귀가 좋지 않았네 쌍스크립터를 말씀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시에 빨리어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빨리어를 하다가 그 이후에 범어를 차용하면서 쓰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빨리어와 쌍스크립터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가 들어오고 1500여 년을 지금 범어 쪽에서 들어온 말들을 많이 썼는데 이것이 조상에 대한 문제냐 언어만 차용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불경을 파리어로 기록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불경을 경집할 적에 다시 쌍스크립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말과 쌍스크립터 말의 관계는 거의 사촌입니다 거의 사촌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대부분 드라비다 말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 타밀 말을 많이 써 그 다음에 파리 말도 씁니다 그 다음에 쌍스크립트가 80% 90%라면 다른 건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뭐든 뭐 나는 이라는 말이 타밀어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받으면 노인들은 나네 나네 그런다고 그거 타밀 말이야 for myself I am the very person you are talking about 내가 그대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야 그러니까 for myself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네 나네 그런다고 티베트 말이야 타밀 말입니다 그래서 수년한 산스크립트가 우리말이라고는 볼 수 있고 대부분 산스크립이면서 산스크립이면서 대부분 타밀 말도 쓰고 드라비다 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 불경 기록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산스크립트로 불경을 연구하고 그거로 다 논문을 쓰고 기술하여 학술 논문이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섞어 쓰고 타밀 말이다 뭐다 이렇게 해보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뜻을 산스크립트는 니르바나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험지 뭐예요 타밀의 말로는 니바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경을 지금 번역해보면 전부가 산스크립트지 빨리말 없어요 한문 팔만대장경을 섭렵해봐도 거기에 대부분 산스크립트지 그것이 빨리말이 섞여있지 않습니다 강박사님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영 이거 말을 하는 듯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 다들 더 들으셔야 되니까 강박사님 유명한 강의를 들으려고 제가 탐라국에서 지금 하늘로를 날라왔습니다 탐라국으로 그런데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무사구 주륭 높단거렴 신이 존조맹이시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무사구 주륭 높단거렴 신이 존조맹이시라 이건 전혀 산스크립트하고 이게 무슨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좀 듣기로 하고 지금 몇만 년 전에 묘대륙의 얘기도 다 드리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과거를 과거를 알으셨다면 박사님의 박사님의 박사님이 역사 연구를 역사 연구를 근본적으로 오원을 잘 오원 연구를 먼저 하고 또는 역사 연구하면서 오원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오원을 탐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하면서 오원을 반드시 보실 것 그 다음에 훈민정은 모르다 우리 한글로 막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노벨상을 타기 어렵습니다 내가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쓰는 거는 너희가 썼지 우리는 모른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태백산매 태백산맥을 내가 샀습니다 보니까 썼지만은 사투리도 있지만은 읽어봐도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읽어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그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 저 뭐야 노벨상 받아도 괜찮은 그런 작품이다 그 다음에 황순원씨인가 유명한 큰 소설을 썼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그런 양반들의 작품이 사실은 노벨상 까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8년 전인가 성균관대학에 노벨 사무총장이 왔었습니다 왔을 적에 노벨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길래 나중에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고 사무총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얘기하라고 그 연단에 가서 너희가 노벨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동과 설을 가르고 있다 대단히 편협하다 이거지 그러면 어찌하여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저 유명한 타고리였습니다 너희가 내 눈으로 봐가지고 타고를 정한 것이 아니야 그때 캠브리드 대학 총장이 유명한 시인 예이스였습니다 예이스가 타고리 쓴 그 원본 드라프트를 보고서 아 이 글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글이다 이건 지상세계에 있는 글이 아니라 천상세계의 그리고 구약성경의 아가서라든가 어마어마한 글이 있지만은 그것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그 양을 스코틀랜드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동양의 타고리한테 문학상을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겠느냐고 강력하게 아마 진언을 했던 뭐냐 그래가지고 결정한 것이 타고리였습니다 그랬지 그랬더니만 뭐 변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변명은 좋은데 우리가 쓴 작품 자체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예를 들어 한글로 썼지만은 괄호하고 한문도 쓰고 그 다음에 산스크도 쓰고 또는 영어로도 해석하고 이런 주석을 다뤄가면서 쓰면은 내가 보면은 태백산맥 같은 거 그것도요 노벨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또 황순환 친구가 누가 한 거 있잖아요 여중가 그 양반 작품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작품의 스케일이라든가 이거를 봐도 대단한 건데 이게 못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지성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한테 한국 한글 너희가 썼고 너희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 주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듯이 반드시 추석을 달고 아까 같이 들어가기 나오기 이런 엉터리 없는 그런 거 쓰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한자로요 수천 년간 학술 언어로 아카데믹 랭기지로 썼는데 그걸 버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그 안부로 써놓으면 그건 누가 장난이니도 아니고 지금 대학 대학 강단에 가보세요 아이들이 한자를 부르니까 그냥 엉터리로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 엊그저께 내가 이끈데 저 선진 저 뭐야 숭실대학에 학생회장 선거라고 그러는데 어떤님이 value of 이라는 말을 써놨더라고 무슨 말이야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value of 이라는 말은 없어요 뭐냐면 promote 라는 말을 써야 돼요 promote 내가 소위에서 중위로 promote it to the personal tenant 중위에서 대령으로 한다든가 promote it to major or captain 이래야 되는 거지 value of 이 뭐냐고 이런 식의 오늘 젊은 사람들 교육이 한자를 무시하고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학술 언어로서 중국말 한자를 대신할 만한 글이 없습니다 역사연구도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적에 반드시 한자로 쓰세요 그리고 괄호하고 한글로 쓰고 이 한글 학자들이 한국을 멸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글이면 다 된다고 문화가 단절되는데 무슨 말이야 문화의 역사가 단절됩니다 그 무서운 사실을 왜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학술연구다 역사연구다 문화연구다 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국동원을 찬소란 신숙수 선생 같은 위대한 그런 의문학자를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드디어 600년 만에 내 그 비밀을 파헤쳐가지고 신숙수 선생은 동서고금의 최고의 의문학자여 성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선생이 아니야 옛날에는 선상님입니다 옛날에는 선상님이야 선생님 선상님이지 선생님이 아니야 어디서 엉터리 없는 그런 용어를 갖다 써가지고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못다 하신 말씀은 이따 뒤풀이 시간에 시간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나누도록 하시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한민족 대숙학이신 강상흥 박사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사 박사님